난 너희 같은 급식축권은 도대체 대책이 안 쓴다, 대책이 편부해, 편부해 선생님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너네 아빠, 구청장으로 당선 확실하다던데 좋겠다 괜찮아? 못 다른 걸로 쳐 도대체 전화 걸 왜 그렇게 많이 다는 거야? 괜찮아요 저 부모님 돌아가자면 돼요? 언제까지 도망다닐 순 없잖아 아, 일부러? 근데 내가 도와줄게 너는 사려진 장면의 기문이 어떨까? 안기지요? 나가세요 여기가 꺼져! 내가 마음을 잡고 있어 도와준다는 말 잠시나가 힘이 됐다고 찾았다 윤재현 형 손해 다